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 오늘은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 죽이는 게임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 아시나요? 그 게임을 이제 마크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게임룰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술래는 3번의 기회 안에 진짜 멤버를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명이죠? 그럼 1명이 술래고 나머지 3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힌트는 총 3번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프를 2번 쓸 수 있고 달리기를 3초 동안 이제 술래가 나머지 진짜 멤버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시간은 3분이에요. 왜 이렇게 다솔 누나 다홍색 아니었어? 근데 다솔이 못 오잖아. 아 뭐야 오프닝 할 때 내려올라 그랬네 하늘에서. 아 뭐야 못 온다네. 아 뭐야.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다손명 됐어요. 네 다솔이가 된답니다. 네 오늘 참여를 못 할 뻔 했지만. 짧고 굵게 한 명씩 인사해봅시다. 자 봉이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봉이에요. 쟤노? 반가워요 진오예요. 반갑습니다 전 플레르고요. 하이루 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왜예요? 윤 왜예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80년생이세요? 네 뽑아볼게요. 술래는 어 진오다. 어 진오로 변신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변신을 해봅시다. 변신! 나 이미 했었는데. 뭐야. 변신. 내가 제가 진오입니다 하고 뽑으려고 했는데. 못생긴 진오로 변신해볼게요. 자 진오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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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예요. 안녕하세요 진오예요. 안녕하세요 진오예요. 반갑습니다 진오예요. 와 진짜 징그러워. 진오예요. 우와. 간호사 누나 간호사 누나. 눈에 눈에. 아니. 아니 평소에 진오 뭐하고 다녔길래 이래. 자 시작해봅시다. 아 왜 쪄야돼. 똑같지 않아? 어? 증오같이니까 앞이 안 보여. 하나. 그거 눈 작아서 그래. 아 안 보여.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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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이거 그거 할래? 뭐? 제일 적게 찾은 사람이 애교부리게 할래? 어? 괜찮다. 하든? 어때? 얘들아 들었니? 좋아요.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애교하자고? 제일 적게 찾은 사람. 어. 제일 못 찾은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리언니가. 어? 나 아니야. 내리언니 예상. 나 잘해. 자 그러면. 게임 시간 3분 하겠습니다. 3분.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달라. 가겠습니다. 우우. 쫄깃하네. 아. 누구지 이건? 아아. 벌써? 다설이 벌써 죽었어? 제가? 다설이 벌써 죽었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야. 대왕이네? 어. 무섭다. 어. 어. 말도 안돼. 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무서워. 와. 저 살인자 뭐야? 뭐해? 여기서 뭐해? 뭐야? 뭐야? 다. 누나 맞지? 나 죽었어. 진짜 대박 무서운데? 나 다 죽었어? 나 죽었어. 다 죽은 거 아님?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와. 진짜 소름이야. 몇 분이야? 30초 아니야? 와. 50초 정도. 45초? 아. 무섭다. 조작 의심이 있는 거 같아요. 오. 준호님 왜 빡게 마세요? 맞아. 준호님. 준호 뒤에 안 돌아보고 했어요. 이거. 마니킹 더 추가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연습 게임 하죠? 맞아요. 연습 게임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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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게임이었고요. 저기요. 이렇게 하면 더 해요. 아. 이런 게임이구나. 아니 이 사람들이. 다들 준호로 변신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10마리 더 추가해 주세요. 네. 준호는 마리로 계산되는군요. 나는 왜 마리죠? 준호 한 마리. 준호 두 마리. 준호 한 마리가. 준호 두 마리가. 지금 준호가 아마 19마리 있을 텐데. 이상해. 다들 숨었나요? 네. 숨었습니다. 그가 움직인다.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다들 어딨어? 시간표. 시간표. 안 와.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무서워서? 다들 어디 있어요? 잔인해. 안 돼, 무서워. 여기 있네요. 안 돼. 여기 있네요. 아아 어떡해 이거 어딨을까요? 아 뭐야 어떻게 알아 진짜 호호 오 대박 다솔이 같고요 다들 점프 한번 해주세요 오오오오오 뭐오 나 봤어X3 나타났어XX4 아x2 점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뭐야? 어디서 하는거야? 대박 대박 야 잘한다 제발 살아 봉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우와아~~ 아 좋죠? 고고쓰~~ 우와~~ 아음 실례 정하시다~~ 어휴 꼽아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일단 변신하세요 본인으로 네 됐습니다~~ 귀찮은데 저 그냥 꼽겠습니다~~ 아유 아유 잘못 울었다 슉 오! 나다! 귀엽죠? 어? 저네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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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선 살아남는다 무조건 변신~~ 와우 오케이~~ 그림자 분실술~~ 베일링 중 슬플레이어TV 끊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나와 여보 일어나 아침마다 일어나 아 진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 전화야 학교 가야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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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들 유치원 가야지~~~ 고마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가서 숨읍시다 이리 숨으세요~~ 네~~~ 그러면 타이머 시작합니다!! 시~~ 작!! 달려 달려~~ 어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찾지 진짜로? 제인은 시작 잡았다 오 어딨어 진아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어? 어 뭐지? 어 이거 아니야? 왜 아니지? 분명히 어 맞았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뭐지? 아 뭐야 목숨은 3개입니다 mpc도 고개를 들거든요 mpc 고개 들어? 고개를 들어 mpc도 똑같은 플레이어랑 같습니다 점프도 할거에요 수영도 할거에요 어머어머 근데 진우 어떻게 찾았어? 뭐지? 왜? 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거니? 너.. 너니? 너니? 아 어떡해 아니잖아 목숨 1개 남았습니다 아 네 어떡해 자 자 달려주세요 네 어 저건가 와 꽂이 참 예쁘다 와 꽃이 참 예쁘다 어 이건가? 아 나 세 번 다 썼어 깡티로림 끝 이거를? 타러를 와 역명만두 이 녀석 혼낼꼬얌 꼬얌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봉희씨 아 봉희네요 어떡해 벌써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지금 봉희님 뭐 하신거에요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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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봉희님 곤란합니다 곤란하여 곤란해 다들 숨어요 숨어 자 숨입시다 아하 호 MM 제발 이번엔 오래 살아 남아있자 제발 아 아닙니다 정말 ention 아니 엄마 선생님 나 달렸어 기후제가 속출한다 나 걷지않았어 제가 1명 잡았고요 아니 왜 자꾸 죽지 죽였 Nay 아하... 허티보자 제발 이번엔 오래 살아남아있자 제발 제발太 Č 일단 한명 잡았구요 아니..... 왜 자꾸 죽지..... 죽였슴 아! 끝났다 맞아 죽였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2명? 2명? 2명 봉이님! 왜 자꾸 저 밀면서 다녀요? 어깨빵 하시던데? 와아 자꾸 어깨빵 하시던데? 와우 야 없앨게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네 없애주세요 봉이님 2명 맞죠? 2명 네 맞아요 오케이 웰스터만 하도록 다음 차례 웨이다 한 명만 찾으면 돼 그럼 별치 나? 여러분 한 명만 찾으세요 한 명만 그럼 이깁니다 다음 차례 웨이이구요 웨이 20마리 소환했구요 오케이 숨어야지 웨이 20마리 대체 어디에 있어야 안 죽을 수 있을까? 저 날뛸거에요 진짜 와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 날뛰어서 아무도 못 죽는 레전드 오 재밌게 해 그냥 나 나는 킬러다 아 어떻게 진짜 아 왜 저래 아 마우스 움직일 것 같아 진짜 왜 저래 아 저 지금 난 미션을 받고 나와 똑같은 어우 나 잠깐 나 마우스 움직일 것 같아 잠깐만 왜 그래 아 왜 저래 아 진짜 대박 어떡해 웃게 만나는데 나 웃겨 어떡해 오마이갓 제발 웃기게 하지 말라고 어, 그러지마세요 제발요 웨인씨 그만하세요 아, 진짜 친구들에 물을 쏟을 뻔했어요 짱 웃기네 어딨을까요? 웨인님 되게 소심하다 어? 본인이 잘못 죽인 거 카운터 세주세요 한 명은 제가 잘못 찍고요 오케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이거 뻔해진다 이건 아! 나 잘 살았는데 아아 자, 이제 한 번 아, 뭐야 2촌동안 뛰어주세요 아, 뛰라고? 네 앞으로는 너라고요? 뛰라고요? 네 나 저기서 점프하는 사람 봤어 나도 봤음 2초 뛰었습니다 으아악! 나는 킬러다. 오! 증오가 죽었음? 어어 뭐야? 잘 알아서! 바로 앞에서 뛰래! 뭐 엄청 잘해? 왜지? 내 이름은 유네이. 아한.. 감정이죠. 감정이죠. 귀여워. 내 이름은 유네이! 난 감정이죠. 점프가 두 번 남았는데요. 그냥 지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여섯! 여섯! 여덟! 9! 10! 11! 12! 13!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봉휘님 되게 비열하네요 두 번 나눠지 한 번 나눠서 이제 네 웃음하나 실례합니다 웃음하나 저 이제 점프해주세요 네 했나요? 네 진짜 대박이야 너무 웃겨 어떡해 네 여러분 윤웅이 잠 잠시만 아 진짜 저 컨셉 뭐야 진짜로 에잉 저걸 맞았냐 사람들은 반복된 하루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뭐래? 진짜 뭐래 나레이션 저와 똑같은 사람을 잡힐건데요 오 대박 오 잘해 내 이름은 유네잇 바로 적이죠 와 대박이야 다 소리 남은거야? 오늘도 환권을 해결했네요 그저 끝났어요 끝났어 뭐야 다 소리 어디있어? 어디있었어? 점프점프 아 저기다 대박이다 아 나 아까 이러고 갔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하하하 하하 대박 뭐야 상자래 나 왜 뒤에서 뛰어갔는데 이러고 아 봤어 봤어 ㅋㅋㅋㅋㅋ 갑자기 계속 뛰길래 어허 잡았다 이런 놈했지 되게 잘해 예 마지막이네요 제 내 뉴스 스포 어떤 너무 쎕니다 다수 만나오 시작됩니다 네에 아 나는 계속 졸려 워 뭐야 왜 죽었어? 벌써 죽었어 벌서? 아 너무 진하잖아 아 눈 마주치지 말걸 바로 가버린 눈 마주칠 때 아 차시더라고 꼬도스마람 아이카락보이 무서워 아주 살기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번판만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들 점프 한 번씩 아니 점프 두 번씩 해주세요 한 번에 두 회를 쓰는거야? 높은 데서 봐야겠다 움직이고 계시죠? 네 당연하죠 네 어 30초 정도 남았네요 오 대박이다 그러면 뭐 뛰어다녀야지 살 수도 있어 오 뛰어다닐까? 진짜 뛰어다니네 오 진짜 뛰어다녀야지 나도 어 나도 뛰어다녀야지 웨이님 우리 같이 다녀요 신난다 신난다 이런적이 없었는데 나야 나야 어 잘가 어머 어 잠깐만 나 잡았어요 뭐야 야 게임 뭐야 게임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오케이 죽어버렸잖아 네 끝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왜 뛰어다녔지 막판에 너무 나댔네요 뭐야 언니 어디 섰어? 나 죽었잖아 너가 잡았어 너가 잡았어 애교해 왜 나는 파괴하주면 잘해 왜 여기서 섰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섰으면 될 것 같아요 무대에 알았어요 무대에 여기서 할게 네 아 무슨 해결을 하지? 아 아 제가 하나 찾아올까요? 제가 겁나 센 거 하나 있는데 센 거 뭔데? 네르 너무너무 츄어 츄어 레르 장갑 사듀 따랑 헤비 이따 만쿰 내가 데이 귀여워 실화야? 이걸 그냥 귀엽게 하면 되는 거야? 응 숙바닥 싹 집어넣으시고 이제 이거 이거 두 명 이상 인정해야 인정되는 거 아시죠? 아 오케이 한 번에 할 수 있을걸? 나 철판 잘 깔아 자 오케이 네 심사위한테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보이스 코리아인가요? 네 올라가세요 돌면 돼요? 돌면 돼요? 돌면 땡예 돌게요 보이스 코리아 알죠? 느낌 알죠?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고요 해볼게요 뒤로 돌으시고요 다소준호 참가자 이름 네 참가자 플레르고요 오늘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찾아 죽여야 한다 해서 꼴등을 해가지고 벌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르 너무너무 추워 추워 레르 장갑 파 줘 사랑해 이따만큼 내가 제일 귀여워 뭐야 야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왜 안더라? 인정이지 그럼 인정이지 어.. 발성이 조금 지적하네요 아내가.. 이렇게 깐깐해 자기야 왜 안 뒤돌아봐 진짜 뚝당해 자꾸 그렇게.. 안 도우면은 엄청 뚝당해 삐질거야 흠 흠 합격의 목걸이 여기 어우 떼어 합격의 목걸이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면 되죠 아빠 말리지 마라 안 돼 아빠 아빠한테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웃어봅시다 엔딩합시다 하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라스트 맨 스탠딩을 바크판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왜 못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하하, 그니까 보신 분들은 제발 알려주세요 진짜 이기고 싶다고요 네 소감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봉이 네 애교로는 정말 귀여웠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호씨 와 플레르님 애교로 무대를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다솔씨 우리 사장님의 애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도네이션으로다가 우리 사장님이 고통받도록 라디오 방송 혼자 키시며 도네이션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도록 네 웨이씨 제 점수는 100점이고요 오늘 함께해서 좋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혼 없다 영혼 없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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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